CJ대한통운은 이달 말까지 물류일관드행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프로모션은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를 신규 이용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도착보장 견적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서비스 계약 및 입고를 완료하면 됩니다. 도착보장은 CJ대한통운이 지난해 네이버와 출시한 서비스로 판매자 물류 서비스는 물론 소비자가 안내받은 상품 도착 이래 정확히 배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직접 판매 솔루션입니다. 이번 프로모션에 참가하면 건당 배송비 1,000원을 한 달 동안 할인받거나 3개월간 무료로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